무대에서 함께하고 있는 전국가요 페스티벌 여러분들 어떠세요? 즐겁고 행복하셨어요? 네 감사합니다 자 특별 초대 가수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신 우리 초대 가수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CEO 가수이시면서 요즘 또 옛날 연인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태진 가수 무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신 못 미처 한 잔 술을 못 할래 본다 5월에 전 Baker의 정신의 정신의 정치 장이 최선을 위해 정말 황그래픔 전 Savage death 베이컨 전ハハ 9월 후에 전달한 디뜨로 전달한ronic 장신의 정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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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을 제작했습니다 10월 이 시즌은 하지만 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정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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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을 잃 euros 12월 6월 7월 8월 7월 8월 8월 7일에서 11월 8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는 아름다운 어느 곳에서 파란결의 소식 한 번 듣고 싶구나 너는 두고 나선 거리에 나선 곳에서 정교님을 못 잊어서 한참 술을 마시는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는 당신 그리운 이거리를 헤맨다 나련한 얼굴에 보고 싶은 당신 모습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태어나도 꼭 만날 수 있을 것 나련한 추억과 깨끗한 사연들을 가슴 속에 묻어버리고 너는 아름다운 어느 곳에서 파란결의 소식 한 번 듣고 싶구나 너는 또 나선 거리에 나선 곳에서 옛 여인을 못 잊어서 한참 술을 마신가 한참 술을 마신가 무대가 굉장히 어둡죠. 구미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호 때문에 저희들의 앵쿨무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어느덧 이제 마지막 초대가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.